거지 거기 있네 일로 올래? 일로와 안올거야? 거기 있을거야? 안올거야? 일로와 옳지 옳지 거지 똑똑하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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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근데 나 일어나야돼 이제 늦었어 지금 다시 자, 다시 빨리 올게요 아지?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아 이뻐 자고 있어 여기서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고 방금 설거지해서 이제까지 밥 차려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완성 유산균 한 캡슐 가루 넣고 사슴고기에 물 조금 섞었습니다 가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스카이님이 새로 용기를 가지 식기를 보내주셔가지고 하지볼까? 갖다 줘볼게요 냄새 맡아봐 먹자 조금 더 높여줘야 되나? 지금이 딱 맞나? 어떤가요? 보시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높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자세는 이 정도면 좋은 건가? 일단 오늘은 이렇게 줄게요 그럼 이렇게 줄게요 내가 주문 이 정도면 Kuns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